롤렛 결과는 마사 게이드 롤렛 돌리기 무섭다리 아 게이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내가 그때 방종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사람들이 노방종 나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던데? 내가 진짜 조금 억울했다? 왜냐면은 있잖아 1승급 노방종이 2번 나왔고 이제 노방종이 2번 나온 거거든? 그럼 5대5 밸런스 딱 맞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 딱 지금 완전히 저 수학의 정석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강종이 2번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뭔가 뭔가 뭐랄까 뭐랄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5대5의 확률이라 겁나 겁나 뭔가 밸런스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94%의 야스오가 도란검을 픽하네 어? 나는 3.75%의 특별한 야스오가 되겠어 간다 간다 밑장 빼기 좋았어 지렸다 내가 밑장 빼기라고 말 안 했으면 시청자들이 게임 끝날 때까지 눈치 못 찰 땡도 했어 어휴 도란검은 언제 사셨죠? 하면서 눈치 못 찰 정도였다 지렸다 오늘 피지컬 어 발견 목숨을 결고 남자 대 남자로 겨루고 싶다 남자 대 남자로 겨루고 싶은데 사일러스라는 야비한 녀석이 2대1을 하려고 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매치가 정말 야비하군요 적팀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오바했으면 잡았는데 저만 걸고 까비 라인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아 나이스 나이스 잡았는데요? 인사하실래요? 여러분도 아뇨 다녀가고 인사하세요? 아아 각을 살짝 보겠습니다 못 맞췄지롱 오호 살짝 저도 위험만 각이긴 해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저만 걸면 나 죽는다 으아아아아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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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건 바로 너지 사일러스 좋았어 마치 이긴 것만 같은 느낌 아 사실 물약 사고 싶은데 그냥 저 이거 샀어 어 야 아 못 잡아 어차피 패치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차크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라인이기 때문에 아니었네요 못 먹었네요 하는 줄 해캐 파셋 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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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이파이트까지 나이씨 대박났어 어? 최선 늦게 아! 가빡 배응망덕한 야쑤 자크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180번 아까워셔 아 눈에 밟히네 자꾸 아 혼자 할 수 있는데 아하하 잠깐만 아 그래 사람이 먼저다 일단 사람부터 구조하자 대통령 지지 발언이냐고 왜 아 어떤 대통령분이 공약을 이걸로 하셨나보구나 아 유명한 말이니까 승자 아싸 나잇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죽는다 서로 소원해 지겠구만 이거 개구 점프 뿅 나이스 절이오라 조심해 죽을 위험이 있어 절이오라 조심해 이거 사일러스가 아 사이브가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아 나이브 가기 빠생 어 풀 진짜 쓸지 말지 고민 지존했는데 안쓰길 잘했네 개구 어 세나? 아 아아 보호막 피지컬 지렸다 와아 오늘 이거 피지컬 지리는데 어이 도둑고양이가 방어막 아니었으면 잡았어 점화 데미지 때문에 딱 그 큐스만 개피 될 데미지라 점화에 갔어 그런데 방어막이 있었네 학위사 학위사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아까 방어막까지 계산 못했는데 그 큐플각 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는데 사실 만족하면 안되네 나는 챌린저를 갈 남자인데 저 방어막 스펠도 확인 안하고 그 플레이 한거 아니야 진짜 이 자식 내 왼손 이 자식 왜 왜 큐플을 했어 왜 어? 제가 혼냈습니다 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되지 나는 어? 형 껌은 뭐로 만드는줄 알아? 껌 그게 뭐지 남 껌 밖에 모른다 나는 야스오 껌 밖에 모르는 남자 자쿠야아 CS도 버리고 간다 자쿠야 와어어어어어어 오? 오? 하나 한번만 에어어어엌 오오 아아아아아 강타 아아아 진짜 개가깐네 아아 이거 거의 심장강타였다 심멋해서 심멋 아 이거 마지막에 당 하하하핳 이 녀석들 아 까비 어어 칼리더 자신감 너무 과한거 아니야 궁차는 데에에에에엑 당날개 어어어 노궁 노궁 말파 노궁 말파 노궁 사일러스 록 노키보드 제발 와 나이스 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거짓말까지 동일 동원했습니다 간다 이걸? 이걸? 이걸! 참았다 잘 참았다 자크야 자크가 방금 진짜 이정도면은 자크 내리고 아니 하지말자 참았습니다 뭔가 드립이 하나 생각나는데 약간 전체 이용가정도는 아닌거 같아서 참았습니다 파일럿 바텀에 있네요 하지만 저 우리팀은 도와주는게 먼저겠군요 하지만 우리팀은 강해서 도와주는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한 나무로 쓰러지는거 제가 갈겠군요 나이스 제가 우리팀에게 오고있었기 때문에 클레드가 용기있게 더욱 용기있게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었던거겠죠 이즈리얼 개쎄네 뭐야 아앗 막아줄게 내가 이것이 바로 죽음까지 막는 장마 대안 뿅 대안 한번만 가자아! 으아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 다시신태 역공이다엏 이 녀석들 개고 바짝 빠져들고 카이사 전격!!! 별까지 하고 나가 나는 기름 사라 나이스 아아아아 마이파이티 구리 아하 데미지가 들었어 까비 까비 하지만 보는 강만큼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첫번째 판은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진짜 파워하게 적이 숨 쉴 틈 없이 숨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저걸 두들겼어 저건 진짜 헤롱헤롱 거리다가 게임이 끝나버렸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승패 진짜 여기서 패했으면은 못 올라갔을텐데 승패승으로 골드 3에 안착을 합니다 팀은 좋다 아 이게 뭐가 좋아 시청자 운에 비하면 3발의 피지 아스라 22님 별풍선 33개 팽클럽 가입은 별풍선 1개입니다 네 내머리라고 놀리지마 제발 내 피부 얼마나 매끈한 줄 알아 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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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끈한 내 머리 2 예 예 예 예